저 지목해도 될까요? 우와 멋있다 멋있어 지금 다 알아? 민망하겠다 근데 대변으로도 다 같이 그분 이름 딱 기억나는데 혜은 너무 기쁘죠 어떡해 왜 이렇게 기쁘다 왠지 누나를 만나고 싶을 때 그래 기쁘고 어떻게 근데 혜은 씨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잖아 첫 인상은 근데 규민도 분명히 혜은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고. 모르지 뭐 근데. 근데 나는 이게 너무 좋아요. 지목해주신 게. 아 그 진짜 중요한 건 규민도 한번 이걸 겪어봐야 돼. 맞아 맞아 맞아. 이 감정을 한번 겪어봐야지. 좀 흔들어 놔야 돼. 어 그래가. 아 너무 기분 좋은데? 왜 좋지? 아 기분 좋은데 진짜? 그분 1은 그 딱 기억나는데. 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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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민이 형 표정. 혜은. 혜은. 규민이 형 표정. 너 아무 생각 없잖아. 아이 좋아. 대체 잘하고 오세요. 나 울어도 돼? 대체 잘하고 오세요. 비뻐서? 내일 뵈요 누나. 경규. 와 되게. 경규. 경규야 사랑해. 근데 되게 별말 안했네. 경규야. 나도. 같이 봐. 같이 봐. 같이 봐 같이. 와 연규야. 와 진짜 연규 멋있다. 내일 뵈요 누나. 내일 뵈요 누나. 해운 누나 얼굴 인상. 딱 귀에 와닿았어요. 해운 누나 이름이랑 해운 누나. 사실 처음부터 해운 누나를 지목하고 싶었는데 너무 긴장해서 이름이 맞는지 모르는지 몰랐어요. 물어봤었고. 아니, 이거 지목한 거지 여기서 지목이야 지목하나? 아, 생각해봐 아, 지금? 지금? 그리고 또 바로 제가 말하기에는 좀 그랬던 분위기여서 기다렸었어요, 좀 타이밍에 근데 처음부터 혜연 누나 하려고 했었어요 갑자기 혜연이를 선택을 하더라고요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질투 났어요 오, 이게 뭐야? 그의 입에서? 어머, 어머, 어떡해 질투 났대 그의 입에서? 정규민의 입에서 지금 질투 났어요, 나왔던 거 지금? 내일 뵈어 누나 딱 이거 내일 뵈어 누나가 너무 강했어 그리고 또 맞은편에 있잖아, 나 보고 있잖아 규민 씨 입에서 질투하는 거 아니야? 완전 직진인 거 같은 대박 사건 거기서 막 뒤로 젖혔잖아 와, 질투 난대